어서오세요. 3분 요약 살롱이에요. 오늘은 비너스의 탄생을 그린 보티첼리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이야기는 조르조 바사리의 르네상스 미술가 병전 중 산드로 보티첼리 부분 요약이에요. 우선 보티첼리가 보티첼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사연으로 시작해볼까요? 한 아버지는 어린 아들의 교육의 열성인데 아들이 자기 기대에 못 미치자 실망해 아들을 금세공인인 친구에게 보내요. 그런데 그 금세공인의 이름이 보티첼로여서 남자의 아들이 보티첼리라고 불리게 돼요. 당시 금세공인과 화가들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성질이 예민한 보티첼리는 되려 대생 공부에 열중하게 돼요. 그래서 그림에 헌신하려 아버지께 그 고민을 털어놓아요. 그래서 보티첼리가 다시 아버지에 의해 한수도웨이 화가에게 맡겨져요. 이 스승 밑에서 보티첼리는 온전히 그림에만 몰두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다가 또 천재들의 스승으로 유명한 한 화가의 제자가 돼요. 스승과 이런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술을 그리는 콜라보를 하고 온 25살 쯤 독립해 자기 공방을 개업해요. 그러다 35쯤 보티첼리는 한 성당에 이런 벽화를 그리는데 이걸 그릴 때 맞은편 벽에 그려진 한 화가의 벽화를 이기려고 무척 노력하다가 명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후에는 르네상스 예술의 대표적인 후원자였던 메디치 가문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메디치 가문을 위하여 꽤 긴 시간 동안 많은 작품을 제작하게 돼요. 그 계기가 되었던 이 그림의 맞은편에 있었던 보티첼리의 승부욕을 자극했던 그 그림은 이 그림인데 이걸 그린 화가는 후에 미켈란젤로의 스승이 돼요. 이제 메디치 가문에게 작품을 의뢰받는 30대 초중반의 보티첼리의 작품들을 보면 그 중엔 봄을 상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프리마 베라가 있고 위대한 로렌초의 동생이자 교황 클레멘스 7세의 아버지이자 파치 음모에 휘말려 일찍 죽은 줄리아노대 메디치의 초상화도 있고 또 동방 박사의 경배가 있어요. 이 그림이 특별한 이유는 여기 메디치 가족의 초상이 무더기로 그려져 있어서가 아니라 오른쪽 노란 망토를 입은 사나이가 보티첼리의 자화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이고 또 이 그림으로 인해 보티첼리의 명성이 피렌체 안팎에서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티첼리는 로마로 스카우트 되었고 당시 교황은 자기가 신축한 시스티나 경당에 보티첼리가 그림을 그리게 하려고 보티첼리에게 책임자가 되도록 명해요. 그래서 36세 보티첼리는 시스티나 경당에서 당대 최고의 화가들과 경쟁하여 이런 벽화를 그리고 대단한 명성을 얻어 교황에게 많은 보수를 받아요. 이 벽화도 보티첼리가 시스티나 경당에 그린 거예요. 그런데 그날그날을 아무렇게나 사는 버릇 때문에 37세 보티첼리는 이때 번 많은 돈을 로마 체제 중에 다 써버려요. 보티첼리가 시스티나 경당의 제막식이 끝나자마자 피렌체로 돌아왔으니 로마에서 번 돈을 모두 탕진한 게 대략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38쯤 보티첼리는 사랑에 관한 음탕한 이야기들로 유명한 포카치오의 데카메론이란 작품 중에서 한 이야기를 골라 이런 그림 하나, 둘, 셋, 네 점을 그려요. 보티첼리가 다룬 데카메론의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어느덧 보티첼리가 마흔쯤 되었을 때 보티첼리는 메디치가를 위해 비너스의 탄생을 완성하는데 이 그림이 보티첼리의 대표작이 돼요. 그리고 탐구심이 강했던 보티첼리는 단테의 작품 신곡 삽화를 그리고 36살에 한 번 그리고 40대 중반에 한 번 총 두 번 판화를 출판하는데 이 일에 너무 빠져서 딴 일은 일절 손대지 않았기에 생활이 엉망이 돼요. 그럼에도 그 많은 디세뇨를 인쇄했지만 판이 나빠서 실패해요. 그 디세뇨란 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어떤 작업을 할 때 그 구상안을 그린 걸 디세뇨라고 해요. 어쨌든 보티첼리는 많은 디세뇨 인쇄에 실패하는데 그가 만든 판화 중 가장 훌륭한 것이 사보나 롤라 신부의 신앙의 승리라고 해요. 사보나 롤라 신부가 누구냐면 피렌체의 종교개혁자로 교회와 속세의 타락을 신란하게 비난하여 민중의 인심을 사로잡다가 결국엔 종교 재판을 받고 화형을 당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보티첼리가 이 사보나 롤라의 열렬한 추종자가 돼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일마저 뱅개치고 생활이 아주 힘든 상태가 돼요. 그런데도 보티첼리의 재주를 아낀 메디치 가문의 수장 로렌조대 메디치가 보티첼리를 도와줘 굶어 죽지 않게 돼요. 그러다가 보티첼리 말년에는 일은커녕 똑바로 살 수도 없어서 지팡이 두 개로 의지하고 다니다가 65세의 세상을 떠나 피렌체의 한 성당에 묻혀요. 그런데 보티첼리의 죽음 후 그가 그린 대생을 한 장이라도 손에 넣으려고 애쓴 이가 많았다 해요. 보티첼리는 매우 유쾌하고 재미있는 성품이어서 자기 제자들과 친구들에게 농담을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보티첼리의 그림 대다수가 우수에 잠기고 신비로운 감을 주는 게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예술가였을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네요. 다음은 좀 전에 약속한 보티첼리가 그린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이야기를 요약해 볼게요. 살롱에서 만나요.